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개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안정적이고 과감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길을 낚는 민생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민생이라는 네 번째 축이 우리 경제에 장착돼 사륜구동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더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쏟아붓겠습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현장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당이 나서서 응급한 민생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현장에 도입되며 초기의 중소성공인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성장통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보듬고 끌어안아야 합니다. 민생응급실, 민생콘트롤타워가 신설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가얼지로위원회를 신설하고 당얼지로위원회 권한을 강화해서 민생응급실과 민생콘트롤타워로서 민생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얼지로위원회의 신설 목적인 갑질문화 개선에 응급민생대응 역할을 추가해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현장에서 문제없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 등 공정위 재량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부처 관련 민생연안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얼지로위원회가 각 부처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당얼지로위원회의 권한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당얼지로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민생문제 해결을 앞장서 오신 우원식 전 원내대표님, 이학영 위원장님 등 60여 분의 당얼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민생더불어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당얼지로위원회가 민생현장에서 더욱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당얼지로위원회의 위원장을 민생최고위원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민생최고위 회의를 월일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을 당연직 지역을지로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전체 국회의원과 지역위원회가 중소성공인 등을 위한 민생현안을 직접 챙기는 지역 민생응급실로 일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각 지역에 접수된 응급민생현안이 민생최고위에서 논의되고 고위 민생당정협의를 거쳐 신속히 해결 가능하도록 상향식 민생현안 관리를 시스템화하겠습니다. 민생국을 신설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사무국 역할을 하도록 하고 당직자 예산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당 정책위 민주연구원에서 민생법안 및 민생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응급민생신고센터 개설 등도 적극 추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경제정책 성공위에 현장에서 길 닦는 민생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도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과 같이 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는 남인순 정춘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야당과 함께 협의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당정협의를 통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 이용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당 을지로위원회가 촉구한 6대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중소 상봉인들을 힘들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부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각종 비용 전가, 영세 중소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카드 수수료, 유통, 재벌의 골목상권 장악, 하도급 갑질문화 개선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중 두 기둥 중의 하나인 집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가처분 소득을 높여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기존의 집값 10%만 있으면 최초의 본양가격으로 주택 매입이 가능한 주거권을 제공하겠습니다. 신용 등급에 따른 이자율 차별을 철폐해서 경제적 신문 사회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직 기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덜 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제가 5년 전 인천시장 때부터 추진해왔던 것이고 실제 지금 약 6천 가구가 준비돼서 다음 달쯤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천안 풍세지역에 3,200가구, 안성 당황지역에 1,800가구에서 5,000가구하고 저희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지역에 1,096가구에서 총 약 6,000세대가 회원이 다 모집되어 있고 다음 달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 집들은 전부 기존 집값의 10%만 내면 사실상 자기 집 같은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제가 그 개념은 저희들이 디지털 주거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유권과 임차권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차이는 기존 집값의 10%를 지급하면 언제든지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할 권리를 주기 때문에 굳이 돈을 빌려가지고 무리하게 이자를 내면서 집을 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소유권과 다를 바 없는 디지털 주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거 비용을 대폭 낮추고 이를 통해 임금 이상이 없더라도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 여력이 증가함으로써 소득주도 성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세 후보 중에 이렇게 구체적인 정책을 실제 준비해서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저송영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한 이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